지난 4월 20일이었어요 여러분. 열혈사제 마지막 휴가 나가고 사흘 내내 송싹이 포털실검에 올라섰다고 하더라고요. 인기 실감하세요? 송싹. 글쎄요. 제가 약간 무덤덤한 편이라 이게 약간 좀 실감한 이런 글쎄요. 아직도 계속 그냥. 모르겠어요? 뭐가 제일 달라졌어요? 달라진 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어. 송싹 이후로. 제가 김영철의 파워 FM에 나올 수 있는. 아는 형들도 나오셨고. 네. 그 인연이 돼서 왔는데. 일단 진짜 너무 감사한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출연료가 올라간다든지. 아. 그. 그. 제가 뭐 돈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대로. 본결. 그래서 그냥 소소하게 그냥 가족끼리 식당 가면은 되게 그 사장님께서 서비스도 많이 주시고. 이제 알아보시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오히려 더 시키게 되고. 그래서 길 가다가도 지나가시다가도 되게 응원한다고 말씀도 많이 해주시니까. 사장님 찍자고 하고. 네. 사인해달라고 그러고. 되게 힘이 나죠. 이제 이런 변화들이 이제 생기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근데 드라마 전에 오디션을 봤다고 하셨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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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싹 오디션을 본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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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송싹 역할 지원자가 많았어요? 글쎄요. 제가 저도 건너건너서 들은 얘기라서. 되게 송싹 역할로 되게 많은 분들이 오디션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실제 태국 말차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송싹은 어떻게 했어요? 저는 이 오디션 형식이 되게 되게 신기했는데. 이게 어떤 대사가 주어진 게 아니라. 대사와 어떤 상황들과 이런 것들을. 없고. 네. 다 준비해 가서 그냥 가서 보여드리는 거였어요. 그럼 어떻게 들어가면서 한 거예요? 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아무래도 태국에서 왔으니까 그냥 한국어 공부를 해야 되니까 뭐 라디오 한국어 공부 테이프를 듣는다고 해서 누가 안녕하세요 하면 저는 그걸 듣고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막 따라하고 막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었죠. 회사 들어가서 감독님이 반해가지고 바로 송싹이 됐다고. 감독님께도 감사드리죠.